자막이 컸었나? 티거포르셰야 고맙다 딱 불량하긴 뭘 불량해 내가 플레이를 하잖아? 천사야 천사 잘 봐 내가 어떻게 학창시절을 했는지 내가 다 보여주고 있어 내가 3년 내내 고등학교 3년 동안 한번도 결근 안하고 결근이란다 참 결석 안하고 3년 개근을 한 사람이야 내가 1,2,3학년 동안 반장이라 가지고 결석을 할 수가 없었어 아프다고 후라치면 우리 집에 전화해서 우리 엄마한테 귀에 들어가니까 우리 엄마가 무섭기 때문에 좋아 그동안 이사하느라 너무 방송을 소홀히 했어요 다 죽여버리고 아니지 아니지 아주 즐거운 학창시절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돼 보다 이 새끼들이 쉬워 아으 야 이 새끼야 씨바 아 나보다 크네 자 이게 맡깁니다 기본 가드 자 몇 번 때려 봐 빈틈이 없어 빈틈이 прав이 아 나 모험생이야 문에가 먼저 건드린 거야 내가 먼저 건드린거야 잠자는 사자의 코타를 있는 내만 건드린 거야 이제 하자 왜 너의 유니폼에 있는거야? 바로 변화해! 형이 그런거 같아 왜? 아우씨 각도가 죽여도 처 웃지마 이 새키 처 웃지마 찌질이더라 웃어 웃어? 웃어? 이 새키야 죽는거 보고도 웃어? 웃어? 웃어 웃어? 한 대 때리고 이 새키야 택배를 갖다가 학교 자체적으로 왜요? 제 복장이 뭐 뭣돼서 그렇습니까? 예? 뭣돼서 그렇습니까? 선더블 이새끼야! 형형형형형형 복장이 좀 불량하다고 사람이 불량한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부끄럽게 인마 뭐가 부끄러워 이럴가망 제발 제발 우리는 이렇게 우린 내가 대단하네요 다행이에요 아, 왜이리와 자 빨리 수업을 받으러 가자 와 젠장 야 차아! 나 차 잡아봐라 이새개 난 성역으로 간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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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관으로 가세요 자 이제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무슨 일이라고 하시나요? 다 hilarious 자 이제 두star 우와 영상으로도 혹시 도대체 진정 marginalized 바다 시작 먼저 지금 이거 아 아 하지마라 아 형님 아이씨 풀차지다 이 새끼야 엠바 들어와 덤벼버 덤벼버 아아아아 야야야 넌 뭐야 이 새끼야 선도분에 잠깐만 잠깐만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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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만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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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조금만 더 자 아 비키십시오 하지마라 야 이 개 어 어 저 저게 살았어 아 놔주십시오 속 가연됩니다 야아 자아 보람치기 야 이 새끼야 죽어 이 새끼야 존나 깔꺼야 빨리 도무가 여자를 때리면 안됩니다 여자를 때리면 안됩니다 여자를 때리면 안됩니다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여자를 때리면 안됩니다 난 저거 남자인줄 알았어 진짜로 정말로 나 거짓말 안한거 아니야 난 세상에 거짓말하는 사람도 제일 힘들다 싫어해 난 어머 어 뭐야 차작차작차작 아아아아 잊지않지않지않지않아 모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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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생으로서 어떤 일이 있어도 수업시간에 자는 한이 있어도 수업을 빠지면 안돼 우리 어머니 이종숙 여사는 항상 그렇게 가르쳐죠 절대로 수업에 빠지면 안된다 어 무단결석이네 저의 수업을 빠지면 안됩니다 저의 수업을 빠지면 안됩니다 저의 수업을 빠지면 안됩니다 저의 수업만은 피해라! 아휴! 피해! 아이쿠! 아이쿠! 피하고 말투니! 아하 이거 비밀식같은게 피하고 외모하지 인마 아이차! 그래! 이데이야! 어! 어! 주인공이 죽었어! 아! 핫발에 남았다! 큰일났다! 얘로 어떻게 싸우지? 난 훈키야! 피했어! 이새끼! 자! 던지고 그렇지! 한눈 끝났어! 한눈 끝났어! 활발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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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새끼야! 넌 끝났지! 그대로 멈춰라! 이새끼야! 어! 아야야! 마! 와! 저 새끼 멈춘 듯하면서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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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내 시키야! 본체까지 나갔어 아주! 자! 던지고! 그렇지! 저! 맞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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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은건데! 저! 맞은건데! 저! 헤드셀스라니! 나 저거 맞은거 아니냐? 자! 자! 그렇지! 자!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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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잡고! 그렇지! 정면 안 돼! 아이! 큰거니! 좋았어!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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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좋아! 아! 아! 이럴수가! 이 새끼가 내꺼야! 이 새끼야! 집에 가! 이 새끼! 집에 가! 임마! 또 잡고! 그렇지! 자! 패스! 야! 와! 이 새끼 왜 저기가 있지? 야! 치질이 새끼! 아이! 잡아! 임마! 아! 얘 패스를 못잡네! 어! 피했어! 빙글! 자! 미리! 빙글! 아! franchise! 잠깐! 으아! exam! x2 어! 아! 잠깐만! 아! 아이!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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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ac Games 는과! 아! 엄청난 움직임이야! 좋았어! 좋았어! 좋을 잡았어! 좋아! 자, 패스! 자, 덤지고! 잇쨔아!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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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질 것 같아 내놔, 이 새끼 내놔 일단은 선빵 무조건 날리고 선빵, 선빵 날려, 선빵 날리고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니네들 도움을 주길 바란다 진짜로 지리 2단계 지난번에 실패했어 오, 지리가 진짜 너무 무서워 요건 우리나라 길도 모르는데 내가 아, 이거 진짜 모르는데 우와아 야, 이거 어떻게 해 야, 이거 안 돼 미시간 여기 아냐? 아냐, 여기는 폴로리다가 여기야 와, 이거 어떻게 해 그 다음에 노스키를 싸서 와아, 대박 와아, 대박이다, 진짜 아니, 애들도 모르고 나도 몰라 괜찮습니다! 고안이 있습니다, 고안 당신의 고안을 제가 57초 와아, 이건 뭐 이렇게 고안을 들이 갔다가 죄송하지만 당신은 지금부터 암놈이 될 것이오 remember 구니스와 이야기하세요 일단 어 사교활동을 해야 됩니다 사교활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넌 최고야 넌 정말 정말 깃털같이 가볍게 보이는구나 자 유니스 초콜릿이 없다고? 이런 젠장 이 게임은 평화적인 게임이기 때문에 뭐 죽거나 이런거 없어 자, 유니스 자, 초콜릿이 있네 살 좀 쪄 아, 너무 빈약해가지고 뭘 한 번에 흐음 음 자, 네 내가 계속 이거 기억할 거야 내가 더 열심히 기억할 거야 그럼, 내가 더 열심히 지지나 너는 이 게임을 했다고 양올로 인사하자 암찌이 암찌! 암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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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님 면함다 아 예 스토리가 계속 어 잠깐 여보 넌 최고야 나한테 뽀뽀를 한번 해줄 수 있다면 체력을 채울 수 있지 초콜릿이야 이걸 줄 셈이 끄지라 이씨 여자한테는 요리쓰기구만 자 왜 이럴 수 있는지 놀랍게 깜짝 놀랍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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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뛰어 올라가기 쉽지 않잖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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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 걸리겠다 야 이런 피가 찹니다 뭐야 선도부 그냥 보고 지나가는 거야? 미국이 확실히 선진국이야 와 나는 길 가다가 아무리 내 여자가 좋아도 어? 외도몬가? 아 지난번에 저 여자가하고 사귀었었는데 어 또 얘가 쳐다본다 아 이거 로테이션인데? 으흠 피가 중첩으로 차지 않나? 와 에이즈 걸리겠다 어어 어 어 어 어 아 이거 어떡하지? 젠장 역시 난 인기남이야 아 빨리 수업을 받으러 가자 무단결승이야 아 형 나 아까 업무 어퍼컷 아 형 이 새끼가 어퍼컷 어퍼컷 이새끼 어퍼컷 야자 어퍼컷 이새끼야 이마 어퍼컷 야자 어퍼컷 이새끼 물고싶지 한 대 때리고 이마 한 대 때리고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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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도 한 번 맞아봐 이새끼야 이 새끼야 죽여 또 죽여 너도 한 번 맞아봐 너도 한 번 맞아봐 이새끼야 어 세번 네번 다섯번 이시와 한 벽 백번 맞고 인마 한 번 더 맞아봐 이새끼야 아 자리라 새끼 아 와 일단 사진찍고 그래 이거 뭔줄 알아? 영정 사진이다 이새놈 새끼야 이새끼야 카메라 쳐맞아봐 이새끼야 이거 필름이 아주 무겁지 피했어 그렇지 대충 쓰지 않을 테야 난 구슬을 쓸 테야 야 야 자 야 야 야 아이 젠자 야 야 야 야 야 왜 이래 이거 아이 구슬이 왜 빨리 안없어져 아이 뭐야 한 번 잡사봐 이새끼야 잡사봐 ans 미니 이새끼야 여기 무슨 일이야? 기계 억 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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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내려갔다 과감하게 좌로 1층 내려갔다 어머어머어머 아 안돼 아니야 아니야 난 그런 그런 남자가 아니야 걱정하지마라 좋아 마지막 1층에 사감이 내려갔기 때문에 어어 야 니것도 움직여야 돼 비누 좀 줘 비켜 아 제발 아아